안녕하세요. 개념원리 박한솔입니다. 자, 이번에는 5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11이라는 수를 11번 곱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저거 곱하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11이라는 녀석을 11번 곱하기 싫기 때문에 저거를 빨리 하는 법,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배워봅시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두 가지 정도를 좀 알아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a 플러스 b의 n제곱이라는 저 녀석을 전개할 줄 알아야겠죠. 저 전개한 녀석들의 개수를 문제에서 물어보고 하는데 그 내용을 이항정리라고 부르잖아요. 자, 이 녀석들을 갖다가 다 전개할 수는 없으니 전개된 이 꼴을 외우고 있어도 괜찮고 앞쪽의 내용을 통해 이해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r이라는 녀석이 0부터 n까지 갈 때 a의 nr승, 그 다음에 b, 아이고 미안합니다. 오타가 났죠. 자, ncr이라는 개수가 하나 붙고요. 그 다음에 a의 r제곱, 그 다음에 b의 n-r제곱. 이런 형태를 갖는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규칙을 통해 배웠죠. 그래서 만약에 11번을 곱하세요, 12번을 곱하세요 라고 할 때도 그 친구들을 다 곱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항만 이렇게 골라내는 연습을 앞에서 많이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항정리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항의 개수만을 뽑을 줄 아는 상태가 일단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아무거나 예로 듭시다. 432라는 수를 갖다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 수는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인데 이제 자연수의 전개식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친구를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의 자리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4라는 수는 10의 제곱의 개수라고 보고 3이라는 수는 10의 한 제곱의 개수라고 보고 플러스 2라는 녀석은 이제 1의 개수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 됩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ABC라는 숫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 주면 우리는 이 세 숫자를 곱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어떤 전개식이 필요한 순간도 있으니 두 가지 정도를 좀 이해하고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는 이 2항 정리를 많이 했는데 제일 많이 경험한 게 뭐죠? 그쵸?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계산하기 굉장히 쉽더라 라는 걸 앞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x 플러스 1의 4제곱 이런 게 들어 있으면 사실 1이라는 놈이 여기 들어가면 2항은 없는 거나 다름없죠. 그래가지고 계산이 굉장히 쉬워지더라 이런 걸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1이라는 수를 11번 곱하기보단 10 더하기 1을 11번 곱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수를 이제 11이라고 보지 않고 10 더하기 1의 11제곱이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봤더니 우리가 좀 전까지 배운 이 2항 정리에 나온 곡골이랑 모양이 같죠. 그리고 문제가 지금 구하라는 게 뭐냐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입니다. 뭔 소리냐면 이렇게 전개되는 녀석들 중에 1은 지워질 테니까 10의 제곱항이 이제 100이라는 항인데 그 앞에 붙은 게 아마 100의 자리겠죠? 그리고 10의 앞에 붙은 건 또 10의 자리일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다 전개하진 않고 10의 제곱, 10의 한 제곱, 그리고 1 이 세 녀석의 개수만을 통해 ABC를 구할 겁니다. 준비됐죠? 빨리 합시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을 표현해 볼 때 마찬가지로 R은 0부터 11까지 11CR 아까 여기서 N이라는 녀석 대신에 현재 11이 써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10이라는 녀석의 R제곱 뒤에 사실 1에 11-R제곱이 들어있지만 11이라는 녀석은 제곱을 계속해도 얼마죠? 그렇죠? 1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게 이 문제의 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에게 필요한 항을 구할 때 R에 그 수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항을 다 구하진 않고 100의 자리, 그리고 10의 자리, 1의 자리만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R에 0을 넣었을 때와 1을 넣었을 때와 2를 넣었을 때만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 옆에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R이 2인 순간을 먼저 합시다. R이 2인 순간이 10의 제곱인 항이 되겠죠? 걔 같은 경우는 11C2의 10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이 1인 경우는 11C1의 10의 1승이 될 거고 R이 0인 게 마찬가지로 1의 자리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11C0 곱하기 10의 0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이 앞에 있는 수가 지금 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A, B, C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계산을 통해 숫자를 조금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1C2라는 숫자는 천천히 계산을 할까요? 11 곱하기 10에다가 2로 나눴으니까 55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숫자는 아까 여기서 표현했던 대로 하겠습니다. 일부만 자, 그러면은 55 곱하기 10의 제곱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이 녀석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C1은 11이겠죠? 더하기 11 곱하기 10의 1승 이렇게 된 게 두 번째 항 그 다음 플러스 자, 11C0은 1이죠. 그리고 10의 0승도 1이니까 플러스 1 써주면 되는 게 지금 제가 10의 제곱 그리고 10의 한 제곱 그 다음에 1이라는 논만 따로 구해낸 겁니다. 자, 윤석 같은 경우는 100에 55를 곱했으니 5500이 될 거고요. 얘는 110이 되겠죠? 쓰는 게 편하겠네요. 5500 플러스 110 더하기 1 이렇게 해준 게 지금 이걸 전부 전개한 게 아니라 맨 뒤에 있는 3개만 전개해서 1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00의 자리를 공고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주면 5611이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구하지 않은 아래 3을 대입한 숫자 같은 경우는 10의 3제곱이니까 이제 1000의 배수가 되죠. 그러면 1000, 만 이런 친구들은 내가 구하는 거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구해주면 되겠죠. 문제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만 구해달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 녀석만 답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ABC를 하나하나 더하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정답은 6과 1과 1을 더해서 8이라고 써주면 되는 게 51번입니다. 지금까지 개념원리 박한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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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